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을 소개합니다. 러블리스! 안녕하세요 러블리스입니다. 네 오늘 이 세상 것이지 아닌 아름다움으로 인기가요를 발탁 뒤져버릴 예정이시라고요. 네 이번 타이틀곡이 우리 모두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노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? 네 바로 이렇게요. 둘 셋 그 시절인 너와 나 오늘 의상도 첫사랑 느낌으로 준비해봤는데 어떤가요? 예쁜가요?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좋지만 러블리스 같은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?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. 잠시 후 저의 컴백 무대를 보시면 아름다운 첫사랑 기억 시작도 가능합니다. 네 정말 기대됩니다.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봐야죠.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상큼 평방 과즙돌 체리블렛의 컴백 무대와 얼굴에 블룸블룸 꽃이 핀 꽃미남돌 더보이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. 자 그럼 먼저 이 무대에 집중해주세요. 김동완씨부터 뮤직 스타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